중종과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의 육대손 인순왕후 심씨와 결혼을 합니다. 인종이 8개월 만에 자식 없이 죽자 12세 입복동생 이환이 즉여합니다. 명종이 어려 모친 문정왕후가 수렴청쟁하였고 외삼촌 윤원영 등이 정권을 잡습니다. 외삼촌 윤원영은 죽은 인종의 외삼촌 윤임이 중종의 팔남 봉성군을 옹립하려 했다고 상소하여 문정왕후는 윤임에게 사약을 내리고 봉성군, 이현정, 노수신 등을 유배시킵니다. 이후 6년간 100여 명이 유배되거나 죽습니다. 20세부터 수렴청쟁을 끝내고 명종이 직접 정무를 챙깁니다. 외국가 해남군을 습격한 을매외병이 일어났으나 곧 진압되었으며 이후 군사기관 비변사가 상세를 기구화됩니다. 명종이 외삼촌을 견제하기 위해 처외숙부 일양을 이조판사에 앉혔으나 일양이 파벌을 형성해 자신의 외족과 심의겸에 의해 탄핵당합니다. 인순왕후 심씨가 낳은 순회세자가 13세에 죽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이이가 윤원영과 거이첩 정난정 승략보고를 탄핵하여 택출시킵니다. 34세의 이질과 스트레스로 죽었고 묘는 서울 공릉동에 있는 강릉입니다. 오른쪽 첫번째 댓글을 참고하세요.